그럼 이제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기식,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서로 다른 브랜치가 같은 파일에 같은 부분을 수정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을 충돌, 영어로 conflict라고 부릅니다 우리 conflict를 일부로 이뤄내켜 봅시다 우선 저는 현재 master branch가 이렇게 병합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openTutorials도 똑같이 이렇게 master branch 다시요 openTutorials branch로 master branch를 당겨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openTutorials branch가 한 칸 움직이면 똑같은 결과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openTutorials branch로 스위치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openTutorials branch로 master branch를 병합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OK 그러면 이렇게 한 칸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럼 master branch나 openTutorials branch나 똑같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다시 출발을 해봅시다 자 현재 지금 빨간색이 체크아웃되어 있는 우리 헤드니까 제가 openTutorials branch에 있네요 그럼 여기 중간에다가 openTutorials 라고 하고 껐어요 그리고 commit합니다 오른쪽 클릭 commit 그리고 openTutorials work 6번 그리고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refresh 버튼 눌러서 한 칸 움직였어요 자 이번엔 master branch로 갑니다 다시 switch check out 그리고 여기 있는 work.txt의 이 중간에다가 이번엔 master라고 입력하고 얘를 꺼요 자 그리고 버전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masterwork 그리고 6번 그 다음에 commit 하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master branch와 openTutorials branch 모두 work.txt 파일을 수정했는데 둘 다 같은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굉장히 불길하죠? 또 되게 기대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master branch로 openTutorials branch를 병합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openTutorials branch에서 merge to master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Git이 뭐라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충돌이 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클릭해 보면 자, refresh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느낌표가 나오죠 뭔가 불길하죠 그리고 status가 conflict 충돌이 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work.txt에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work.txt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블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부의 효과인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친절하고 위험해 보일 거예요 뭐 꺽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것이 얼마나 친절한 것인지 알게 돼요 이전에는 깃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피의식을 가졌는데 이제는 깃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구분자로 이렇게 구분해 준 것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최고의 서비스인데 패드가 뭐예요? 현재 내가 체크아웃한 브랜치 가 가리키고 있는 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마스터였는데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브랜치에서는 이 부분이 오픈 튜토리얼스네요 두 개가 같은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우리한테 기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인님께서는 여기 충돌이 나서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여기만 딱 어떻게 좀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좀 건조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걸 보시고 만약에 내가 한 게 옳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Resolv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Head를 선택하시면 Head가 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싹 지워지면서 제가 선택한 저만큼이 마스터라는 텍스트로 바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Merged Head, 오픈 튜토리얼스를 선택하게 되면 오픈 튜토리얼스 브랜치에 내용이 채택되면서 저기가 바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는 둘 다 채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지워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둘 다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X버튼 눌러서 꺾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 위에 Resolved Resolved 해결된 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빨간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Modified 수정된 상태입니다 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commit 합시다 기드 커밋 기드 커밋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커밋 메세지가 적혀 있어요 이 커밋은 병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커밋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work.txt라는 파일이 충돌이 났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메세지는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커밋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세지가 뜨는데 그냥 Igno 하세요 그리고 Close 그리고 Refresh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면 Master Branch가 이제 Merge Branch OpenTutorials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버전이 된 거죠 그리고 work.txt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병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의 힘이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충돌이 일어나면 그 말의 의미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면 아, 이래서 Git 쓰기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 Git의 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버전관리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병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장 혁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